겨울철에 많이 쓰는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반 동안 핫팩 관련 위해사례가 226건 접수됐다며 비교적 심각한 정도인 2도와 3도 화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일부 제품은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핫팩을 구매할 땐 KC마크를 확인하고 맨사를 직접 붙여 사용하지 말고 잠을 잘 때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